둘, 셋, 넷, 다섯 배에 운동이 생긴 것 같아요 미안하긴 하죠 왜냐면 힘든 건 너무 아니까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 언니가 승부욕과 맞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언니여서 그래서 오늘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오늘 언니에게 운동을 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케이, 정리해, 정리해 오케이, 수고했어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빡센다 체육관에 갔을 때보다 땀이 더 나 잘했네, 운동 그러면 잘하네 자랑하긴 한 거지 관장님께서도 같이 지금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힘드신데도 그 와중에 또 저를 봐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면서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진짜 진짜 서로 후회하지 않는 그냥 멋있는 화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1, 2, 3, 4, 5, 6, 7, 7, 8, 9, 9, 10, 10, 10, 10 한글자막 by 한효주